자 이어서 로테이트라고 하는 도구 실은 리플렉트와 로테이트는 같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건 도구를 옆으로 뜯어낸 거예요 이렇게 해서 티어 오프라고 하는 기능인데 뜯어내다 보면 도구를 꺼내서 필요할 때마다 이것도 누르고 이것도 눌러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로테이트 작업을 위해서는 제가 플라워 꽃 모양을 만들 텐데요 여러분들 뭐 특정한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서 꽃의 가운데 그냥 편하게 생각해 볼까요 그냥 테두리만 보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테두리 컬러를 그냥 편한 그냥 존재해도 상관없습니다만 꼭 얘 기준이 되는 애가 하나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자 이렇게 해서 락 컨트롤 2 잠궈봤고요 선택하신다면 컨트롤 2를 누르면 대상이 잠궈지죠 그 다음에 꽃 외곽에 있는 꽃술을 만들라고 하는데 이렇게 alt키 누르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시게 되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alt키는 center죠 네 뭐 어때 넓어 너무 넓어 오 좋아 시프트는 안 눌러요 시프트를 누르면 이런 모양이라 이건 원치 않은 모양이라 제가 여기까지만 한번 해 볼게요 자 지금 보이는 대상 컬러는 이렇게 해서 제가 스트로크 컬러로 스와필 앤 스트로크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색상이 바뀌는 거죠 좋아요 move 즉 selection tool을 이용해서 대상을 선택해 봤는데 지금부터 이 rotate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꽃이 잠깐만요 alt 누르면서 조금만 조금만 모서리를 이렇게 줄이시게 되면 예쁘게 좀 돌아가야 될 모양을 지금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요렇게 좀 모양 잡아 봤습니다 자 뭐 어떻게 되는지 alt는 진짜 많이 쓰는군요 alt 예 오 그만 좋아요 몇 바퀴가 돌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셨다가 하실 수 있어서 자 회전 도구 사용법을 지금부터 보여 드릴게요 이게 회전 아닙니까 이것도 회전은 맞아요 예 바로 move 툴 즉 selection 툴에서도 회전할 수 있지만 차원이 틀립니다 일단 1번 대상을 선택한다 2번 회전 도구를 누른다 3번 중심이 되는 즉 기준이 되는 파트를 alt 키를 누르면서 클릭한다 하면 옵션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옵션이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여러분들 혹시 저 대상을 360도라고 하는 각도 안에 꽃이 20개가 배치가 돼야 된다면 각도를 몇으로 해야 될까요 계산기라든가 이런 거 누르신 다음에 칼큐레이터를 키신 다음에 여기 앵글을 여러분들이 입력하시게 되면 몇 개 정도 될까요 각도 18도 일단은 18도 기준으로 제가 여기다가 써볼게요 18도 자 미리 보기를 눌러볼게요 미리 보기를 껐다 켰다 한번 해볼게요 오 18도 오케이 예 미리 보기 보신 후에 카피를 눌러볼게요 일단 맞다고 생각해보자 자 지금 이 대상 이 대상 상태에서 에디트에 오브젝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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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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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컨트롤 d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기가 막히게 딱 딱 딱 떨어지는 듯한 어디 볼까요 딱 떨어졌군요 딱 떨어진 형태로 해서 공학적으로 이 개체가 앵커 포인트 즉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쭉 돌아가는 듯한 어떤 장면을 만들고 싶다 할 때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면 아주 깔끔한 뭐 회전 돌기라든가 이런 파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많이 보시는 그림이죠 꽃 그림 같은 거 보여서 감기 조심하세요 할 때 많이 보이던 표시 그냥 연습하실 겸에서 그냥 또 자 지금은 이제 그린 거니까 뭐 하나 그리고 하나 대충 그리고 색깔은 좀 바꿔줘라 파란 색깔 꽃은 없을까 틀을 좀 깨보자고요 펜툴 펜툴은 왜요 모서리를 알트키로 꾹 눌러주면 이렇게 뾰족해 보이는 듯한 장면을 쉽게 만들거든요 이거 잠깐 보세요 모서리를 펜툴 펜툴을 이용해서 알트키 누르면서 콕 클릭하면 이렇게 예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보여드리긴 좀 그러지만 이렇게 놨다 어떻게 해 모서리를 펜 알트 여기에 있는 포인트에 클릭 나뭇잎처럼 알트키는 그 자리를 커브 형태로 만들거나 코너 형태로 만들어주는 두 역할을 좀 해주는데 진짜 여기저기 진짜 많이 쓰여요 똑같은 예로 네 뭐 지금 이 모양을 좀 저는 이걸로 하려고 해봤던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좀 돌려볼게요 여기도 한번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여기요 예 여러분 P English 로 넣고 펜 툴 넣고 알트 틱 어때요 괜찮죠 알아두시면 좋아요 다음에는 역시 근처 이번엔 각도 안 재고 할게요 각도 재면 좀 싫지 계산하기 좀 계산하는 건 좀 싫어요 자 로테이트 여기 간판 보이네요 싸인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 도구를 누르고 알트를 누르면서 기존 점을 클릭한다 미리 보여지는데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뭐 모르겠어요 모르겠고요 그냥 저는 25도 놔 볼게요 미리를 볼 수가 있어요 미리를 껐다 켰다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너비가 너무 넓으면 애들이 겹쳐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면 좋아요 시계 왓츠가 그렇죠 가운델 기준으로 해서 선이 하나 있는데 분침이 시침이 12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12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계산해보면 각도가 딱딱 떨어져서 우리가 시계 그릴 일은 없어요 하지만 그런데 지금은 대충 한 거예요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한번 봐봐 이 됐어 카피 에라 모르겠다 컨트롤 d를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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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네 이거 보세요 각도가 안 맞으니까 뭔가 엇박차가 난 것처럼 이렇게 겹치죠 커버가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 이래서 각도를 제거하면 진짜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산기를 이용해서 해주신다면 더더욱 예쁜 모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좋아요 아 네 좋아하시면 그걸 쓰시죠 제가 지금 크기를 누리고 있고요 얘를 맨 위에다 올려봤고요 조금 더 크게 할까 어 색깔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어 네 항상 네 어쨌든 어떻게 꾸미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얘를 어떻게 꾸며서 어떻게 얘를 어떤 오브제로 쓰냐는 여러분들의 몫이니까요 아이고 이거 예 언두 필칼라 예 해서 이런 형태에 한번 꾸며 봤습니다 음 뱃 뱃 뱃 뱃